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는 곽수종 앵커 대신에 오늘과 내일 정면승부를 진행하고 있는 앵커 장원석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정치킬기의 토크업아웃 오늘은 무산된 대통령 대면조사 쟁점 그리고 기각설이 돌고 있는 탄핵심판 전망 등 탄핵특검 전국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바로 이어갑니다. 뉴스 정면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0945 샵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준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업 정치 길게 토크업아웃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토론을 함께 하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경희대 노동일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상병 이나대 교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되니까 강하게 또 반발을 하면서 탄핵 정권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느 분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결국 최근 최신 뉴스는 특검도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나왔다 그런 거죠.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조사라는 한정사상 초유의 검찰 조사라는 그런 걸 앞두고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기싸움인 것 같아요. 누구나 좀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결국은 어느 쪽이든 서로가 조금 입장 차이를 좁혀서 4주쯤에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병 교수님은요? 그렇죠. 지금 사실 특검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계속 할 수가 있는데 특검은 시한이 유한합니다. 한 달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낙관할 수가 없는 거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불리한 쪽은 특검이 불리하죠. 이것을 알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 조사를 받는다.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이 됐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억울하다고 하면 바로 검찰 특검 수사를 받아서 그 허락을 푸는 것이 원칙인데 그동안에 대리인들이 보였던 모습 또는 박 대통령 쪽에 변호인당이 보였던 모습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끌기였거든요. 또 동시에 사실을 부인하고 또 특검의 작은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시비를 걸어서 결국은 특검 요사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오다 보니까 특검도 사실 그동안에 양보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오늘 나왔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배려하고 그렇게 많이 양보했는데 또 이런 거냐 하면서 화를 낸 거거든요. 그러나 충돌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에는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이 누구를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군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지 일반 법무들의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대통령 대변인 쪽에서 변호인 쪽에서 좀 더 국민의 눈옷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말 바꾸기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일단 노 교수님은 대통령이 오늘 대면 조사에 응할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좀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는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국민 앞에서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 조사 받겠다고 공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검찰 수사는 받지 않았고요. 특검도 이제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명분을 잡아서 트집을 잡아서 혹시 응하지 않을 그런 또 있겠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 그렇게 공언하셨는데 그것까지 또 일종의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는 했었어요. 기대는 하셨다. 네. 기대는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검 수사도 막바지고요. 만달 연장은 일단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시한 내에 수사를 마친다면 막바지 안 의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탄핵도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고요. 대통령 측에서 어떤 수사 방해 기법을 쓰더라도 막바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인터넷 tv에서 해명성 발언만 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 수사라든지 특검 수사라든지 탄핵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특검 수사하고 탄핵 재판이고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개진할 걸로 봤습니다. 그게 또 본인의 권리고요. 그렇죠. 보장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사용할 걸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늦더라도 저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두 검찰 특검 수사 탄핵 모두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조사에 나서야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노 교수님이.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받으리라고 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이거 안 받으면 특검 수사 시한을 연장하는데 황교안 대통령 그런데 부담스럽습니다. 대통령까지 이거 안 받으면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이거는 안 받을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 스스로 봐보세요. 지난번 검찰의 특수본 조사 안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받는다고 얘기했다가 거부했습니다. 그랬죠. 청와대 악수수색 그거 거부했습니다. 또 헌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특검 수사도 거부한다? 저는 이거는 상식 파퀴 일이라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받으리라고 봤는데 세상에. 그 일정과 장소가 일부 언론에 흘렀다는 이유로 안 받으리라고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또 그것도 특검은 우리가 흘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누가 흘렸습니까? 혹시 그쪽에서 흘린 건 아닐까요 또? 그런데 이거는 사소한 문제거든요. 봐보세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진을 하시다고 봐요. 합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어디서 받는 것까지도 국가기밀입니까 이게? 명분이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받으려고 받는데 이런 걸 들고 나서서 특검 수사를 거부하리라고는 정말로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인데 물론 지금 직무가 정지됐지만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킬 거는 약속했으니까 신뢰 거기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신뢰 공정성 그 정도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특검이 흘렸다고 얘기하면 비판 받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받을 대목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안 받을 이유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봐보세요. 지난번 최소한 청와대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실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 공개 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보보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개 안 했습니다. 왜요? 대통령을 배려한 겁니다. 장소 청와대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위민실 얘기가 나왔잖아요. 칼을 찾아가는 겁니다. 특혜를 줄 만큼 줬다. 그럼요. 대통령을 배려한 겁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배려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배려를 했고 그래서 명분보다는 신뢰를 위해서 대통령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일정과 장소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나 그럼 오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트집을 잡는 거 아니면 관민반응이죠. 그대로 지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이게 사소한 또는 치사한 트집이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오늘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본인이 자진에 출석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체포영장에 의해서 강제로 구인되어 온 게 아니니까 특검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질문 취조는 조사는 대개 뇌물죄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측의 특검이 어떤 내용으로 추궁하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내주초에 있을 조사에 내주초에 한다면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예정돼 있었던 걸 이미 어떻게 사소한 명분을 좀 잡아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그걸 일정을 좀 흘리고 그걸 일부러 취소시킬 수 있는 명분을 삼고 취소시키고 최순실 씨가 오늘 어떤 질문을 받는가 어떤 조사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미리 사전에 대비하려는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뜨집이 아니고 아주 치밀한 각본에 의한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일종의 시나리오의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커다란 시나리오 내에서 특검에 한 번 미끼를 던져보고 떡밥을 던져본 다음에 그게 덥석 물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걸로 판단한다는 건가요? 저는 지금 방금 우리 고 교수님 노 교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저도 충분히 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질색을 했는데 차마 입학후로는 내지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청하자가 전부 저렇게 탈까 청하자가 봐보세요. 보통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대통령이 유명한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적당히 얘기하다가 오늘 보니까 최준실에 나온다고 무슨 얘기할까 알아봐야지 나는 안 나가야 되지 명분이 뭘까 아 좋네 이거 찬스네 당신들이 우리 약속을 어겼잖아 안 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국민적인 엄청난 불행입니다. 엄청난 대통령의 권위 자체를 당장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설마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 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거구나 심히 슬픕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청와대에서 그런 행동까지는 할 줄 몰랐다. 그렇죠. 검찰 특검 수사를 농락한 거죠. 언론은 농락한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 걸 협상 다 해가지고 날짜 되는 것처럼 하다가 하다가 어떤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삼아서 자신의 어떤 법률적인 목적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마치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 자체는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아니기를 그렇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니길 바라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많이 내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 대면 조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게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있고 객관적인 증가들은 차고 넘친다고들 하는데 뭘 도대체 보려고 대면 조사를 해야 되나 이런 입장도 있어요. 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정호성 씨의 진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게 되게 보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진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한 것일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또 아니면 본인들의 책임을 휘피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안종범 전 수석은 지금 직권남용 강요어죄 아니겠습니까?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공무상 비밀로설이고요. 나는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이라고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재판에서 확정돼서 재판이 확정돼서 최종적인 사실로 인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직은 검찰 증거는 있지만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한 것이 지금은 강요받아서 그랬다고 지금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발적인 국가와 스포츠 문화 용성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만 시켰는데 저 사람들이 이것까지 더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는 청와대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장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괜히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서라든지 대통령을 조사대에 세우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기각됐죠. 그 기각된 사유 중에 핵심적인 것이 뇌물죄를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시 재판부가 뇌물 공유자는 있는데 그러면 뇌물 수수자는 물어봤어요.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조사도 안 했는데 이걸 적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거의 형식이든 실질적이든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죠. 결국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죄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은 그냥 강요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정황정거란 마음껏 갖고 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뇌물죄로 적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박 대통령 조사는 필수적이죠. 필수적인 대면 조사라고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데 청와대 안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첩 같은 것도 마음대로 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법을 보니까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사인하지 않으면 청와대 들어가서 압수수수의하기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다툼이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그건 아니다. 청와대의 경례가 전부 다 국가보안시설이라든지 또는 공공상 비밀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몇몇 군데를 즉시를 하면 퇴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데 특별검사가 들어가서 우리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주로 고발할 거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공을 방해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못해 압수수수수의 안 돼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이건 앞으로 법으로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특수본이 못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특검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건 법리적 공방도 있을 수 있지만요. 이게 일반적 다른 장소라면 예를 들어서 일반 어느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일반적인 차적인 장소든 간에 특검님도 검찰에서는 압수수수식하려고 하는데 방해했다. 그러면 당장 공무집방향으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경찰이나 사법관리를 동원해서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마음먹거나 검찰에서 마음먹으면 청와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그러나 그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국가기관 간에 참으로 그런 볼성사나운 일이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청와대 들어가다가 경호신료원들이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이 경호실장이 불승인 사유소를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럼 만약에 특검이 물리적 충돌을 감수한다면 사법관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면 됩니다. 그게 어디 참 너무 꼴불견스럽고 그렇죠. 국가기관 간에.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지 법리적으로는 공방이 있고 또 법리적으로 만약 문제 생긴다면 청와대 측에서는 사실은 법원에 이건 영장을 취소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해석을 구하려야 되는 그런 문제지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불승인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노동수님은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죠. 물리적 충돌 부분이죠. 합리적인 부분. 저런 정도의 판단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특검이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공무집행하는 거다. 방해하면 안 돼.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면 또 반대로 청와대 경호실 우리도 공무집행 우리가 하는 막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래도 공무집행이거든요 또. 그럼 이쪽도 공무집행 저쪽도 공무집행. 그러면 영장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어 시인한 인정한 것은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재가 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상고 책임자의 성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에도 포함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장애물이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 가장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청와대가 정보적으로 판단을 해봐라. 최순실은 밤낮으로 청와대를 보안순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대통령이 임명을 받은 특검은 안 되느냐. 합리적으로 판단해 봐라 라고 하는 말은 될 것 같아요. 말은 되지만 대통령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막을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걸 뚫을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토론 탄핵 그리고 특검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희대 노동일 교수 그리고 박상병 이나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토론 이어가죠. 이제 우리가 갑자기 수분을 시도해 볼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animated 뿌링의 반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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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교수와 함께합니다. 완벽하게ğimiz supper connects 힘을 뻗어 제시하지만 반드시의 반드시의 반드시가 estado officers 놓 Nic질 second. 반드시의 반드시 keeps 힘을 무끙 três하게 됩니다.